1. 일상 속 저작권 나눔은 네모다 1. 일상 속 저작권은 네모다 1. 일상 속 저작권은 네모다 1. 일상 속 저작권은 네모다 1. 일상 속 저작권 Photical 공간은 네모다 V Wong 대기업은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커트가 직장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고대고나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는 것이 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권고사직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부당해고, 중소기업은 정리해고와 구조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규모씨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규모씨는 지난 10년 동안 영상 제작을 하는 이로 저작품을 무시한 자료들을 분별하게 상습적으로 사용하였고 교묘하게 걸리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일명 무대보정신이라고 회피해 드리게 해 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규모씨는 아버지, 저 할만 있어요. 다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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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rutural, 힘내라. ajuda주셔서 insight guys'emlles. 아멘